반갑습니다. 지리민정티입니다. 이제 내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제 제가 현장에서 내신을 개강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현장에서 내신 수업을 하고 있고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강남지역의 하나의 여고랑 그리고 남녀공학의 학교를 맡아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각각 하고 있는데 내신을 들으러 현장으로 오는 친구들은 상당히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인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1학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수가요. 2학기 때 가면 확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나 1학기 때 성적 안 좋았으니까 포기해야지. 절대 여러분들 사람일이라는 건 우리가 한참을 못 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끝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오늘 내신 지리만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내신 수업, 내신 수업을 잘 따라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내신에서 1등급 그리고 만점을 받을 수 있을지 그 공약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내신 1등급. 어렵죠. 당연히. 내신 1등급을 학교에서 받는다는 건 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최근에 이 지리를 선택한 학교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으면서 아마 애들도 문과 학생들도 많이 줄었고 거기서 또 1등급을 받기란 상당히 어렵죠. 자, 제가 1등급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진짜 되게 일반적인 얘기지만은 이 일반적인 얘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고. 그래서 진짜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내신 공부를 하기 전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기본적으로 한국지리, 세계지리는요.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개념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지도가 항상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 개념과 지도를 암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그냥 개념만 봐가지고는 안 되죠. 학교의 기출 문제라든지. 자,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내신은요. 제가 내는 게 아니에요. 너희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야. 내가 사실 너희 학교에 이 많은 학교의 모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어떻게 파악해? 내가 만약에 야, 니네한테 니네 질이 내 수업 들으면 만점 받을 수 있어? 이거는 얘들아 난 사기라고 봐. 나는 그렇게는 못해. 어떤 친구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 선생님, 선생님 수업 들으면 내신 그러면 저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얘들아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올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봐야 되라고 확인을 해주고 이 부분을 중요하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이지 그거를 머릿속에 듣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만이 아니라 각각의 학교의 트렌드에 맞는 기출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것들을 꼭 출력을 해가지고 풀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마다 정말 정말 문제를 내는 방식이 틀려요. 어떤 학교는 생각보다 내신이 너무 쉬워. 그런데 또 사실은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아무래도 얘네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내신을 상당히 어렵게 내. 어떻게 보면 수능 수준보다 더 어렵게 내는 학교들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의 기출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오답도 한번 정리해보는 오답 노트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리는요. 많이 반복한 친구들이 잘한다고 계속적으로 취약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데 과연 그럼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씩 갈 건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수업입니다. 학교 수업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꼭 꼭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얘들아 아무리 메가스터디의 선생님들 수업을 들어. 그런데 너희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는 게 예를 들면은 정말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설명을 하시는데 애들이 그 시간에 보니까 떠들고 있어. 선생님도 교사를 해봤잖아. 나라면 난 거기서 낼 것 같아. 애들이 이거 잘 안 듣네. 나 이 부분에서 시험 출제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지리 선생님 수업 시간에 진짜 하나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교과서라든지 프린트라든지 부교제가 있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이 개념 확인 후 문제 풀다라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이제 내신 시작해야 되니까 막 문제도 사. 문제집도 막 산다. 그런데 개념을 하나도 안 보고 막 문제를 풀어. 그러면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했대. 얘들아 개념을 하나도 안 보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 그렇게 하면은 그건 올바른 학습 방법이 아니죠. 반드시 개념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만들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막 시간 없으니까 답지 보면서 하고. 이거는 절대 안 되지. 자 그리고 나만의 학습 노트를 만들라고. 왜? 그런 것들을 조그맣게 가지고 다니면서 내신 얘들아 중간고사 범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1학기. 우리가 뭐 한 바퀴를 다 도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1학기 때 거의 한국지리나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지형 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기 부분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좀 안 외워지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 반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쁘게 만들 필요도 없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니네가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너희의 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 뭐 영단어를 뭐 가지고 다니는 영단어 그런 장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너희만의 스스로의 노트를 만들어봐. 난 그게 가장 좋다 그래. 자 리얼 반복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너희가 놓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아 내가 맞다. 선생님께서 이거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 안 됐지. 그 부분 왜 안 외워질까. 그 부분을 좀 정리해두고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10번, 20번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께 분명히 됩니다. 자 학교 수업은 기본. 그리고 지리의 기본은 당연히 지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어제 보니까 어제 수업을 할 때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100지도를 하나 주시고 얘네를 알고 가자라고 먼저 설명을 한 학교들이 있더라고. 그렇다면은 알고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지도를 아직 다 외우는 거는 시험에 당연히 아직은 안 나와. 뭐 예를 들면은 나중에 하겠지만은 여기가 이제 세종시거든. 아 세종시. 세종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인구 증가율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고 아 이 세종특별자치시 하면은 유소년 부양비가 상당히 높은 도시라는 거. 이러한 지도상의 특징들을 봐야 되겠고 그리고 세계지도가 있잖아. 자 이곳이 바로 나일강의 하구의 이집트 쪽이야. 이집트 하면은 뭐 쌀. 이집트 하면은 나일강이 흐른 고대 문명의 발상지구나. 이런 식으로 지도를 통해서 반복하는 게 중요해.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도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 선생님의 민정티맵 지도를 정복하라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이 지도를 보면서 각 지역의 위치들 아마 이거를 내신에서는 다 외우라고 하진 않아. 우리가 아직 수능은 아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정말로 지역적인 위치들을 외워야 되지만 분명히 학교 선생님께서 딱 뽑아주는 위치들이 있을 거라고. 그 부분만이라도 지도상에서 보면서 계속적으로 눈에 확인을 하고 그리고 딱 설명들이 있어. 우리 문경에는 석탄막물관 울산은 우리나라에서 공업이 발달한 곳이고 1인당 GDP가 가장 높아. 이러한 것들을 제가 지도특강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지역의 중요한 특징들을 함께 암기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여기는 세계지리 문제들을 가지고 왔는데 세계지리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지역 퀴즈를 통해 지역의 위치나 명칭이나 특징들을 반복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지도특강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 버전의 지도를 통해서 한번 써보기도 하고 말도 해보고 이 지역을 짚으면서 이 지역의 위치에 대해서 특징들을 한번 너희가 읊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겠지. 그래서 지도는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학교 내신 수업 너희 지금 학고 있잖아. 3월에 이미 선생님과 학교에서 수업을 1교시에 OT를 하고 그다음부터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물론 몇 주 안 돼서 진도가 많이 나가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그날 한 부분 선생님, 민정, 티 꼼꼼, 내신 있죠. 자, 이 부분 같이 들으면서 가세요. 제가 이 부분은 파일을 다 올려드립니다. 그 파일을 출력을 해서 우선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하고 갑니다. 먼저 출력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와 함께 수업을 들으세요. 수업을 들으면서 아, 맞다. 학교 선생님이 이런 부분 설명하셨는데 어, 민정 선생님이 이런 부분 설명하네. 아,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거 체크하면서 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이거 별표차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서술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반복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짚으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문제와 해설지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너희가 학교에서 수업 선생님 수업 두 번이나 하잖아. 그리고 너희 스스로의 수업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자기 학습 시간을 당연히 가져야지. 그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고 모르는 거 Q&A에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라고 만약에 어, 학교 프린트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모르겠어요. 그 부분 당연히 선생님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궁금한 것들은 Q&A에 언제든지 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학교의 출처 경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 지리가 지형 파트는요. 되게 전통적으로 그동안 출제되었던 부분 세계 지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지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앞에 기후 단원이 들어가는데 기후 단어도 문제 유형이 그렇게 바뀌진 않습니다. 전통적인 문제들이 이 때문에 얘네는 너희 그동안에 뭐 6평이라든지 9평 아니면은 평가원 문제들 외에도 우리 학평도 있잖아. 이런 것들을 굳이 문제집을 사지 않고 풀어봐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변형을 하셔서 문제를 출제를 하시기 때문이죠. 기출 문제집을 풀어도 도움이 될 것이고 너희 학교에 우리가 그런 족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 게 있으면 한번 풀어보라고.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게 나온다. 어? 계속 똑같은 지역이 나오네? 똑같은 위치가 나오고 똑같은 지역의 기후를 물어보네? 그럼 내 머릿속에 어느 순간에 스스로 들어가게 돼. 그래서 되게 자신감이 빡 생겨.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만의 너희만의 또 노트를 만들면서 나의 아 내가 틀리는 부분에 오답을 또 아까 선생님이 노트 만들라고 하는 거 있잖아. 거기에다 체크하면서 가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주라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랬잖아. 만약에 문제를 너희가 풀었어. 근데 바로 답을 보지 말라고 해. 내가 그랬잖아. 문제 풀면서 가지 말라고. 개념 먼저 끝나고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왜냐면 너희께 안 돼서 그래. 항상 문제를 풀고 답을 맞췄잖아. 얘들아 틀린 거는 다시 풀어. 답 적지 말고 보통 애들 틀릴 때 답 같이 적잖아. 그거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다시 풀고 아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을 틀렸어. 그럼 얘들아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부분 다시 개념 봐. 다시 개념 보고 다시 체크하면서 나아가야 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풀고 혼자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진짜로 진짜로 그게 리얼 너희께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나의 취향 영역을 점검을 합니다. 오답 노트에서도 내가 연필로 나는 적으라고 하진 않아. 항상 세계지리와 한국지리 수업 시간에도 얘들아 색깔 펜 들고 체크하면서 가라. 확실히 그냥 연필로 보는 거랑 또 그래도 형광펜이 칠해져 있는 거랑 빨간 펜이 칠해져 있는 거랑 그리고 보통 여학생들은 그게 있더라고 어 나는 노란색보다는 빨간색이 좀 더 중요해. 각기 각각의 색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노란색은 첫 번째로 헷갈렸던 거 그리고 뭐 핑크 색깔은 두 번째 헷갈렸던 거 이거는 뭐 그냥 너희 마음이니까 그거는 너희가 알아서 적으면서 필기를 할 때도 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역시나 교과서나 부교제나 그리고 프린트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간다면 얘들아 학교에서 보고 선생님 민정팀에 보고 반복되잖아.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된다고. 그래서 나의 취향 영역을 나의 노트로 또 반복할 수 있다라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직보라는 걸 해줘요. 직보가 뭐지? 직전보강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또 온라인에서도 그걸 만들었잖아. 뭐? 바로 그 다음 강의가 뭐야? 민정팁 벼락치기 특강. 이 벼락치기 특강이라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 직보때 직전보강 때 이제 애들이 만약에 내일 시험이야. 그럼 보통 이러한 지리나 사탐감옥 같은 경우는 전날 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전날 선생님이 시간을 잡아가지고 학생들과 말 그대로 찍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 그동안에 봤으니까 얘들아 선생님이 봤을 땐 내가 너희 학교 선생님이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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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쫙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민정팁 벼락치기 특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예 노베 애들 있잖아. 아예 어 나 구경수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사탐을 놓쳤어. 그래서 이거라도 보고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그런 친구가 들어도 되고요. 그렇다고 이것만 들어서는 제가 만점 받을 수 있어. 저는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질의를 꾸준히 해온 친구들 마지막으로 한번 시험 보기 전에 정리를 하면서 가라는 아주 짤막하게 짜여진 벼락치기 특강입니다. 말 그대로 벼락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시험 일주일 전에 적어도 너희가 이제 그동안에 공부를 제대로 했잖아. 출력을 해. 또 선생님이 다 파일을 올려놓거든. 자료 출력 후에 거기에 각각에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과 그리고 문제를 넣어놨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바로 이쪽 내신에 반영한 학교의 기출문제들을 넣어놨거든.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 아 선생님하고 강의를 듣는 거지.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너희가 벼락치기라고 생각을 해야지.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강자가 중간고사 템하면 선생님이 한 4강 뭐 이 정도 잡는단 말이야. 길지 않다고 하루에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나눠서 이틀에 보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정말 뭐 학교 수업 그리고 민정티 내신 꼼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벼락치기 한다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만점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리는요. 진짜로 진짜로 반복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수업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들을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신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신 만점을 위해 민정티와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